막시막단계에.. 에이 아니야 대승사님 클렌털러가장 나 클렌 안했는데? 아 시작한지 3회밖에 안됐어요? 그거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아.. 21가지 버그 처음 해보는데 나 이거 진짜 처음 해봐 이게.. 잠깐만요 컨트롤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냐면 하려고 하자마자 이런거였나? 내가 알기론 이렇게 하는거였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아무튼 이게 하는 마법이 있는데 이게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고 아비타가 치우고 이렇게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 이렇게 하는거 맞죠? 내가 틀린건가?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지?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까먹었어 정말 까먹었어 큰일이야 버러우 하고나서에요 잠깐만 나 이거 좀 먼저 하고 아이고 그래 버러우 했다가 하는거야? 아허허 큰일났어 야 야 이거 하드워부터 가르쳐줘봐 큰일났어 에이! 바라나! 하는 법 좀! 타이밍 맞췄다가 버러우를 풀라고? 이렇게? 이런건가? 좋아! 이렇게 하는건가? 됐다! 아! 아니구나! 아... 좋아! 아닌가? 좋아 어디? 아! 안됐어! 아우 진짜 이거 아우 됐을때 버러우도 하면 풀려요? 미친 좋아! 이렇게인가? 좋아! 그래! 초보다! 난 초보야! 우와 지금인가? 아! 제발! 제발요! 어! 됐어! 호호호호호호! 나만 들어갈게요! 음! 됐어 됐어! 드디어 됐어! 어... 드디어 됐어! YK 메미님 안녕하세요! 어... 이건 쉬워! 미네랄 클릭하면 됩니다 여러분! 님도 이거 할 줄 몰라? 이거는 그냥 미네랄 투 클릭하면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네요? 미네랄 여기있잖아 안보이기는 에이... 에이... 농담하는거죠! 에이... 비비기! 해주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 이건 쉽죠 여러분 미네랄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있죠? C 이걸 하면서 이거였나?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지? 까먹었어 헤이! 바랑아! 여기에 헬프! 나 어떻게 왔는지 까먹었어! 미네랄 캐고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정가운데 안되는데? 어.. cause 어어어어... 이렇게하는거였구나 음 이건 쉽죠 아 이건 개나 선호하는 겁니다 이건 개나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내가 말하는데 이거 개나 선호할 수 있습니다 불꽃 일본으로 넣었다닥 아 이런 실패 따당 바로 제게라 우리 의리도 할 수 있는 우리 강아지 의리도 할 수 있는 쉽고 아나 이런 버러워 의리 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리 의리도 할 수 있어 아나 이런 고마워 아 아나 야 너 나와봐 고마워 그래 아 진짜 이거 안된다 있어봐 같이 가보면 되지 좋아 안된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그냥 의리 의리도 할 수 있으니까 나가한다 아나 진짜 너무 힘드네 이거 객발 객발 너무 힘들어 아 여러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은진 않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아우 으 의리야 형이 힘을 줘 형 툭팔려 아 아 아 짜증나 아 아 미치겠군 어 됐다 뭐지 이건 아 뚫어보자는 여러분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길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럭커로 변태하고 앞으로 계속 쭉 가면 돼요 갔다가 또 변태 가서 또 변태하고 비비기를 해서 가면 되는데 앞에가 너무 잘 되게 되어있네요 이때 비비기를 써야되는데 저는 모르고 남겨버렸네요 원래 변탈 때 이게 아 이렇게 유닛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길막을 잘하네요 정말 짜증난다 들어갔다 풀오브 건물넘기기 정말 쉽지 않 쇼 이래놓고 넘어가야되는데 마치 통과제리를 보면서 이게 잘못했다 여기는 마의 구간입니다 정말 여기는 마의 구간이에요 정말 내가 싫어하고 마치 끔찍하고 테러블한 그런거야 이거는 진짜 넘어갔다 됐습니다 레스스비 건물은 정말 더 쉬워요 타이밍 맞춰서 여기서 끊어버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제일 쉬워 프로모보다는 SCV가 쉬워요 이건 뭐지 아 뭐죠 이건 일공 겹치기 이거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이거였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 크롬 누르고 C 하면 이렇게 겹쳐져요 하면 이렇게 겹쳐집니다 여러분 좋았어 이게 이게 돌아버린 탱크 이게 어떻게 하는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서 시스탱크가 일로 가고 이게 2로 해서 내려간 다음에 시즈 모드로 바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시즈 살리기 이건 뭐지 이거 아닌가 죽이지 말라고? 이번엔 죽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제 죽이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라는거지? 어떻게 해야될까 그냥 가면 되나? 도와 여기서 시즈 모드로 하는게 아니군 음 가위 쳐줘봐 딱 내려갈때 아아아아아아 이것도 아니군 그냥 쉬운 맘부터 가르쳐주면 안되니? 아유 좀 힘들다 케이식 롤장닉 저기저님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튀었잖아 지금 그리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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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몇 칸에 내리라고? 몇 칸에 내렸어 그리고 응? 기다리라고? 뭐야 뭐지? 뭐야 방금 뭐야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내려가자 좋아 죽어 안죽네 히드라가 안죽는데? 야 이거 안죽어 얘 죽을줄 알았는데 야 히드라는 어떻게 뒤지는거야 저건 버그맵에서 버그를 찾네 아 버로우해야돼 뭐야 안죽는데 안죽어 안죽는데 안죽 그렇군 이제 알았으 요지 도와스 뭐야 이거 터렛을 고장내자 이거 쉽지요 그냥 쉬워요 그냥 갔다가 아이고 야야 홀드하는거 깜빡했어 아 왜왜 쿠라 아아아아 타스오스모니 안녕하세요 아나이런 아나이런 오토바이 장애같은 새끼 됐어 완벽하군 음 역시나 전제야 근데 안넘어갔네 좋아 이번엔 뭐야 드론 체력채우기 이건 뭐지 이건 뭐여 가스를 지어라구 가스 지으셈 알아서해 이새끼 오오 뭐지 체력이 채워지네 오 어떻게 체력을 채우는거지 이건 오 어떻게 체력을 채우는거지 오 어떻게 체력을 채우는거지 오오 오오 체력이 채워진구나 이게 난 몰랐는데 왜 체력이 채워지는거지 그런데 오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거구나 아아 처음 알았군 뭐지 이건 박탠조기기 이건 정말 우리 의리도 할수있어 디펜스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중해서 미쳤어 아 이거 안돼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정말 힘들어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정말 힘들어 멍몽님 안녕하세요 나 정말 쉬운데 L이랑 S에 동시 아 이거 또 안됐어 아 이거 진짜 힘들어 나 진짜 싫어 이거 비둘기 TNA님 안녕하세요 오오 아 아 진짜 힘들다 어우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 며칠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동시에 안돼 안돼 안되는데 어우 이거 SL은 또 안돼 어우 진짜 힘드네 이거 안돼 SL 되는지 알아? 안된다니까? LFJ 스님 안녕하세요 어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진짜 노가다 해야된다고? 내 손이 잭스인데 어떡하라고 내 손이 잭스인데 어떡하라고 내 손이 잭스인데 어떡하라고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마이크 순간 마이크 순간 하아 아아 진짜 짜증나네 그래 SC 아아 진짜 다 됐었는데 아니야 L을 하고 SCV로 누르면 안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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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클났다 클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몇 칸에 옮기라네? 내리라고? 아 이거 된거에요 된거 옆이나 아래가라고? 아우 아 그렇구나 이게 다 된거구나 땋굿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건가? SCV로 벗차넘기기 이거 뭐어떻게하라는거야 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나 어떡하냐 이건 뭐 아우 불구 아 안되네 좋댔다 야 이거 꼈어 아나 이런 미친 자 sb 다시 가봐 좋아요 손만 쉽군요 오 좋아좋아좋아 마인으로 벌쳐 넘기기 에이 이건 쉽지 마인은 여기다 하고 그리고 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나 잠깐만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난데 이거 어어 제발 넘어가져 안 돼 야 어허허허허허어 야 나 마인 없어 어허허허 위에 초기야 아이구나 미안해 못봤어 미안해 못봤어 팝팝팝 마리오니 하가원님 라이트 야가미님 안녕하세요 못봤어 아 됐다 역시 나야 네 번째 만에 선 뭐야 멀리서 미네랄 캐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지? 넌 미네랄 캐고 내가 리콜 해야돼 도로는 렉서스에 부치 anges 내꺼 어디 있지 어 그래 그리고 리콜 하고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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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in fight overall 이건도 있구나 앵곤 겹쳐서 공격하기?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겨 각터키리토님 안녕하세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가스통 연타하고 나 왜 공격? 안되는데 안되는데 애들이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되 21가지 버그라는 유즈맵이에요 나 이거 GG하고싶어 나 정말 이거 GG치고싶다 스톱 애들아 잠깐만 멈춰봐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테라라통신군님 안녕하세요 테라라통신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님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 과연 안되는데 아 이거 너무 극혐이야 애들 아 이거 너무 극혐이야 애들 아 됐어 좋아 공격 어 어 어 미친 미쳤어 아 아 아 아 아 공격 공격해야지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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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 너흰 아 이러면 안돼 너네도 너 저기 가야겠다 렉이 덤덤 걸리기 시작합니다 가자 뭉쳐 그리고 공격해 얘들아 공격 왜 안되는거야 너네들만 또 안되구나 내가 이걸 깨고 깨야 뭘 같이하지 이게 안깨지니까 문제야 렉이 누구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말 어떡할거야 이거 정말 어떡할거야 지금이야 공격해 갈때까지 우클릭해야 된다고? 알겠어 좋아 좋아 너네들 두 마리만 안되는군 너네들만 되면 이제 돼 좋아 공격이다 좋았어 응 근데 파기가 안되는데 파기가 안되는건 나만 기분 탓일까 음 됐다 어어 드디어 성공을 했어 어어 어어 이건 뭐야 헐 이건 뭐야 죽이면 안된다고? 죽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돼 가디언 바보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뭐야 좀 더 노력하세요 뭐지? 볼트 띄우고 올리라고? LV? 또? 어? 아 돌아오리겠네 또 이 짓을 해야돼? 에이브이 아 스브랄 어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야피즈님 안녕하세요 어우 벌자가 안뽑인다 이거 나 마우스를 여기다 놔둬야겠다 안되겠다 아 이거 어렸을 때 이거 했는데 내가 아 안되 LV가 아우 여러분들은 쉬워보이겠지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돼 여러분들은 쉬워보이지만 절대 됐다 됐다아 아 잠깐만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그뀉 정백 어떻게 해야되지? 정백 하아 아우 내리면서 짓으로 해야돼? 아아 이 고생을 또 해야되다니 내리면서 취소를 해야돼? 아우 진짜 이거는 매우 답답이라니 니가 해봐 니가 해봐 아아 여러분 답답해도 참아주세요 아 나 욕 나올 뻔 했어 왜 안되냐고 아우 이거는 진짜 마치 포로블한 마치 이런 똥꼬같은 이런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상한 이게 렉 때문에 더 안돼 뭐야 쟤 어떻게 성공한거야 어떻게 한거지 파랑은 아니 쟤는 어떻게 넣은거죠 야 이건 렉은 누구냐 그런데 진짜 아우 됐어 아우 좋아좋아좋아 이제 여기서 어떡하지 자자자자 자 시청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빼고 어 벌써 빼고 내리라고? 그래 다음에 내려 서브로봄 아 으에에ㅇㅣㅑㅑㅑㅑㅑㅑㅑㅑㅑ exhibition 여보세요? 어 아 알겠어 어? 어~~ 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ㅏ아아ㅏㅏ아 잠깐만 있어봐 누나가 오기 전까지 빨리 해야 돼 아! 빨리 누나가 오기 전까지 누나.. 누크가 뜰 때까지 스타킷님 안녕하세요 누크가 뜰 때까지 으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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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 돼 아 근데 렉 누구냐고 야동 fiance 재활시간이 걸렸어 시간복탄이라고 앜 nurturing 아 렉 누굽니까 잘만 이거 누구야동을 켰니 내가 도렌트 킨거라고 생각했어? 나 도렌트 안켰거든? 이거 진짜 렉 누구죠? 아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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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푸르나를 킨거야 뭐라라고? 뭐라갈 렉이라네 뭐라갈 렉이라네요? 어? 근데 풀렸는데? 대박! 어? 진짜 안 뽑힌다 진짜 안 뽑혀 어우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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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이제 이제 내리면서 치솔하라고 했지? 내리면서 치솔아 어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면서 치솔을 과연? 됐다! 아니 아니 으음 이건 어떡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정고의 인구소 방지 천사님이 마무리? 무수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얘들아 뭉치렴 뭐야 너 너 너 너 너가 왜 왔어? 너가 왜 온 거야? 아니 이놈이 어디서 길막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죽일 수 없나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때리냐? 좀 나와봐 야 이거 어떡하는 거야? 아니 이 새끼 좀 꺼져 아 아 진짜 바람이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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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태 없어? 야 이거 광태 없냐? 광태 어딨어 야 바람 알아? 빨리 깨야 돼 야 바람 알아? 빨리 깨야 돼 바람 알아 빨리 깨야 돼 바람 알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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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 히힛 히힛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그런데? 히힛 히힛 근데 이거 어떻게 때려야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히힛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안깨져 수리에스님 안녕하세요 이 버그 막힘? 어어? 히힛 여섯시 방향에서 부셔야 된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게 안돼 이제? 이게 안돼? 알겠어 같이 부술게 부수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나 참 궁금하군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나 참 궁금하군 아 이거 진짜 노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될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될거지? 나왔어? 그냥 에그저클링 치우라고? 깼네? 음? 아니 여기 마이크 소리치지 됐다 휴 깼네 그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아 30분만 했겠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